자, 1,2접구에 모였어요. 부드럽게!! 1접구를 거의 가운데로 좀 불러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렇죠. 김민하 선수도 보니까 상당히 내 수고하고 브릿지하고 멀어요. 불러들인 이유는 바로 이 뱅크샷. 대전력을 잘 줬네요. 김민하의 뱅크샷. 5대2로 달아나는 2점짜리. 이렇게 1,2점이 붙어있을 때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완벽했어요. 여자 경기는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뱅크샷 한 번의 성공과 실패는 정말 큽니다. 힘을 실어 대회전. 바로 맞아야 되는데. 가위는 4개.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은데요. 이게 무서운 거죠 김민하 선수는. 이런 또 장점이 있죠. 맹렬하게 여섯 번째 득점이 완성됐습니다. 부드러워야 돼요. 지금도 탄성이 나오는데. 살짝 잘 볼 수 있어요. 투턴들입니다. 파일은 5개. 7대2. 엄청 멀리 달아나고 있는 김민하. 조금은 두꺼울 뻔했는데 그만큼 스트록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움을 잘 유지시켜줬습니다. 여섯 점을 연속해서 더블쿠션 공격까지. 네, 이번 공격은 한 번 쉬어가도 무방하다, 그만큼 수비의...